2주! 2주! 3주! 1주! 2주! 1주! 자 가보겠습니다! 자 햇살! 1채노도 대박 이게 득점자로 나와? 원래 기존이 뭐야? 수비수 수비수 수비수? 한 마린가지고 이제 뭐구나? 6샤 2가 자 1 2 다시 보겠습니다 득점자 여기서 킥은 안 돼? 디앙한테야? 정상크로커네 수비수 대장난 문어 먹고요 2바퀴 돌리면 아마 티팟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저는 운전기 수비스파스 3개 떴는데 빙음은 안 떴어요 2회차 갑니다 2회차 레츠고 오우 5번 저리네 아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그래도 2패라서 3박자가 맞을 거야 그래도 3박자 맞으면 너무 기대하네 안타요 아하 어허 좀 작아가지고 살찐해 뭐야 봉조로 아 봉조로 극점이다 진짜 아 봉조로 갖고 나니 그러게 요새 그런데 카야 못 본 적 오래됐다 오늘 뜰 것 같은데 카야 못 보리라 반성룡은 해석이 잘 치 많아도 귀신에 치거든 30개짜리 30개짜리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서 몰라 사양이 있어 우리 포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? 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호포 자주 들어왔어 반갑습니다 자주 왔어요 네 호포 호포 하나 뜰 것 같긴 한데 왜요? 뭔가 뜰지 감이 안 잡았는가? 오! 카야 가게다. 아, 쟤네. 페이지 1이네요. 쩌리고 쩌리하냐.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된다. 근데 계속 4번 다 지금 하는 게 뿌려져. 빨만 한 거니까? 이게 공식이 있더라고요. 아... 이게 빰빰빰 할 때 공식이 있어. 맛. 아, 이것도 근데 뭐가 뜨긴 뜰 거 같은데 좋은 거 뜰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. 진짜 옛날에 패키하다가 그... 얘를 루키 동료 핸드탄 잡아서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빨빨 뽑는데 뭐, 브로즈인가? 맞아, 맞아, 맞아. 그 기억이 나는데. 아, 근데 그 희열을 잊을 수 없었는데. 아, 진짜 디큰스 지드로 맞아가지고. 아, 근데 진짜 그 그림을 봤을 때 짜립했는데 진짜 너무 뜨올 줄 알고. 사보! 와... 나의 오즈 캐릭 사보 아니야. 와... 오리지널 사보가 나오네. 와... 오리지널 사보가 나오네. 자, 2배차 갑니다. 왠지 느낌이 두는 거 봤어. 여기서 봤어. 그렇다니 너무 헌단대? 아, 아니네. 빛 빠른데는 황금이 빠르네. 오 그러게. 황금이 켜진다. 오, 하나 조그마 거 뜰 거 같긴 한데 좀 삐비한 거 하나 나오겠지. 후bild 숨진다. 저빈 revolver 아, 등치로 낚시 지대로 간다. 야아... 저 생각보다 ㅋㅋ 와 믿어 이제 참 잘 되겠다 오? 친구들에게 있긴 있냐면요 오 오오 으악! 아 아 왜 이렇게 잔소리 해야 좋아요 누른다 오 아 진짜 빛발만 황금색이면 거의 100%인데 아니야 거의 100% 나 엄바를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진짜 포켓루피 아니야 이거? 3천만원 3천루피야? 아.. 흑툼이다 진짜 공주로에 3천루피 3천루피 아 깜짝이야 아 이거 포켓루피 아니야 이거? 아 깜짝놀랐네 똑같은거 뜬줄 알았어 진짜 깜짝놀랐어 포켓루피 뜬다면서 또 열 받뻔했네 카이돌패처럼 한정도심하네 4천루피 4천루피 웬마주로 언제쯤 뜰까요? 그냥 길게 넉넉잡아서 2월달 안에 뜨지 않던 아.. 해적왕 루피 때처럼 손 씻고 뽑아보시는게 나 옛날에 손 씻고 뽑았니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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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이네 아.. 욕하는거 같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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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마우네 아.. 아.. 괜찮아 그래도 여기 티켓북이 있으니까 그쵸 어제 한 발 남았지 한 발 남았으니까 남은 한 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짓 할거 아닙니까? 아.. 그쵸? 하비용의 400개적 손 씻을 생각나요? 아.. 만만치.. 정말? 티켓에서는 손 씻.. 정말.. 정말 집착이 심한데 아.. 나.. 받았습니다 티켓에서 손 씻어라 손 씻었는데 안 뜨면 아예 안 뜨면 뭐.. 피계보기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까 생각도 못 잡았지 진짜 손 씻고 온다 손 씻어야지 봤어 진짜 봤어 손 씻고 왔다 뻐득 뻐득하다 아주 지금 호흡 뻐득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도려온단 얘기했구나 도려온단 왜 도려온단 도려온단 있어? 도려온단 전현무 대상이 지금 다 나와서 맞네 콧구레 내가 줄게 다 마시는 것 같아 맨 잘 오색하게 타고 있는 자 오르나미 씨로 갑니다 오르나미 씨는 전현무니까 오색 400개가 나오는 게 아니 근데 소리 했는데 안 들리네 오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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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빨강이네 속았어 관국 멈춰 아 안 볶아 안 볶아 안 볶아 안 볶아 자우리 가가믹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쇼 수고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안뜨는데 당신이 저거야 아 간다 이거 한박만 10붙이야? 아 이거 한박 아 개가 나왔네 정말 개 한마리 남았다 나와도 하필 저런게 나오냐 개 나오자마자 다 나간 오빠 아 아 아 아 아 よし、行くか! でも足も出せねえぞ! アイド! ドル! ゴロウマイ! アイド! 何か勝て! アイ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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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キラウフォースなら、当てねえ! アイド! オレの道を呼んだか? アイ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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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カップ! アイド! アイド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